더불어민주당은 거의 대한민국을 점령할 수 있고 접수할 수 있는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지금 세고 있는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일이 관철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장 더불어민주당 쉽게 이야기하면 이재명 4당화된 민주당 지배체제하에서 1당 지배체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뭘 못하겠습니까 나는 이번에 이재명 씨 관련된 그런 부산 피섭 사건을 보면서도 그냥 입이 딱 벌어집니다. 그 전쟁까지 뛰어들이기가 너무나 버겁기 때문에 그냥 입을 다물고 있지만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사건 전후가 상상 초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그냥 성리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겁니다. 권호영 변호사는 대한민국 변호사 가운데서도 4.15 총선 재검표 현장이 가장 많이 참여하셨고 동시에 정거 보전 절차에서 가장 많이 참여한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분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200석을 노리죠 당연히. 총선 부정 대책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마지막 단계 선거관리위원회에 2주 내에 2주 내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는 문제를 관철하는 것을 김용빈 선관이 사무총장에게 요구를 한 겁니다. 이걸 관철시켜라. 김용빈이 얼굴 표정이 똥밟은 저름 얼굴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뭐죠. 김용빈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역사의식은 하나도 없는 인간이라고 봅니다. 저는 김용빈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이 단기 필마로 여러분들 선관위에 들어가 가지고 선관위 부정선거 세력들의 완전히 보산된 상태입니다. 완전히 포획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찾아와 가지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어라.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표정으로 고려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고려하겠습니까 돌아가서 선관위의 핵심 관계자들하고 이야기해보면 가전 논리를 해 가지고 뭡니까 얼굴마다 민 김용빈을 세워 가지고 또 거부를 하겠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거부하다보면 선거일이 올 겁니다. 그동안 그 많은 시간 다 두고 무현노야. 그 인간들 포기 안 합니다. 왜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가 선관위의 생명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비장의 무기입니다. 그거를 양보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조작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부정선거를 하기가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한 힘을 더해 주셔야 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만 맡겨놓지 말고 자식들하고 뭡니까 노예 생활 하지 않으려면 그거를 여러분 이번에 해결하지 못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 인간들이 뭐죠 자기가 갖고 있는 생명줄을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습니다. 나라도 여러분도 뭡니까 내가 선관위의 신임 사무총장이 내가 여러분 들어갔다 이야기죠. 선관위에서 여러분들 그냥 달고 다른 핵심 여름 수뇌부하고 같이 보조를 지하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와가지고 이거 절대 안 되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받아들여라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끝까지 저항하겠죠. 왜 그거를 한 번만 부정성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전부를 여러분들 다 장악해가지고 백성들을 다 주리를 털고 뭡니까 법의 이름으로 조세 준조세를 그냥 다 뜯어먹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국민의힘 홈페이지를 들어가셔가지고 제발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당신들 위해서 그리고 윤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이번에 관철시켜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아주시오 이렇게 업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안 하면 그냥 여러분들도 그냥 도매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시간을 지를 거면서 결국은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도장을 쓸 겁니다.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악착같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좌익들이란 것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그렇게 할 건데 국민들이 대들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4.15 부정선거는 웬만큼 드러나고 밝혀졌습니다. 다 드러난 거죠. 사법장국은 제대로 수사해서 책임자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색출하고 처벌해야 됩니다.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해야 됩니다. 권호영 변호사님 주장입니다. 여러분 4.15 부정선거는 뱃속까지 다 파헤친 겁니다. 이번 내일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제야에 계신 h님이 전국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밝힌 또 세 자료를 여러분 공개를 하겠습니다. 제야 h님 이름 주신 자료가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가지고 전국의 300 250세 개 선거구 지역구 선거구에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원회가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덕버서를 도독질해가지고 더블당 후보에게 어떻게 대해줬는지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해가지고 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이 그래프가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250세 개 선거구에서 차익값 사전투표 덕벌빼기 당일투표 덕벌이 250세 개 선거구의 전부에서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플러스 10% 내외를 기록하고 250세 개 전부에서 뭡니까 국민의힘이 마이너스 10%를 여러분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언가 하니까 확률적으로 민주당이 전부 플러스 10%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에 253성입니다. 수경분의 1일 겁니다. 이런 짓거리를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한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는 사기꾼 집단이고 범죄 집단인 겁니다. 그들은 전산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덕벌서를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고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투표관리관 인쇄도장을 사용해가지고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에 따라서 제출한 모든 투표함에 투표자들 던진 진짜 투표지를 분쇄 내지 파쇄하고 여러분 다 소각시키고 거기다 인쇄소에서 만든 걸 다 집어넣은 겁니다. 범죄 집단인 겁니다. 9천억 정도 여러분들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선거관리위원회라는 범죄 집단을 육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누리지는 않지만 어마어마한 이런 불이익을 받고 채널 성장이 완전히 바닥을 쳤지만 제 양심을 걸고 내가 나서 자란 이런 나라에 대해서 마지막 봉사를 하는 겁니다. 이 죽일 놈들이 뭡니까 선거를 도덕질해가지고 국민들을 완전히 뭡니까 그냥 병신 머저리로 여긴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걸 jih님이 밝혔는데 이제 더 고도화시켜가지고 토요일날 전모를 다 공개할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디입니까 이거는 인천광역시입니다.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미추월 연수 모두 다 뭡니까 조작질을 해가지고 인천은 또 특히 조작을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죠 평균값이 차익값 평균값이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25.68 국힘당은 마이너스 20.48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인천광역시의 사전투표자 수의 얼추 뭡니까 50%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런 조작을 해가지고 이런 짓들을 해서 나라가 이렇게 망가진 겁니다. 이거를 모르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이렇게 범죄를 해가지고 그 범죄를 2021년 4.15 총선이 끝난 것이 아니고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승을 도덕질하고 2022년도 3구 대통령승을 도덕질하고 2019년 창원시 성산구 이런 보궐승을 도덕질하고 2020년도 뭐죠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승을 도덕질하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승을 도덕질하고 2020년도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승이 역대 사상 최고의 도덕질하고 그게 이름대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내 연대에 대한 사람이 국가의 공적기관을 뜨고 도덕놈들입니다. 도덕놈 집다리입니다. 사기꾼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면 그러면 얼마나 도덕질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박사가 그냥 내놓고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 너희 도덕놈들이다. 9천억 퍼먹는 도덕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 여러분들 뭐죠. 특정 국가의 공적기관에 도덕놈들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밥먹듯이 하겠냐 이야기죠. 내일 여러분들 1월 13일 날 jih님이 전수여름 분석을 한 내용을 제가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도 여러분들이 어김없이 오셔가지고 이 부정승을 이렇게 했는데 이런 짓들이 2024년 4월 10일에 총선에 이게 이렇게 나타나면 이제 앞으로 애들 데리고 어떻게 사냐.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호영 변호사께서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에서 보장되는 공정한 자유선거, 평등선거, 보통선거, 비밀선거 원칙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공직자들은 용기와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범죄자들이 하수인 노렸을 해야 됩니다. 권 변호사님이 저하고 동갑내기니까 이런 이야기를 그냥 할 정도가 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법조인들은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정거가 어마어마하게 축적이 되더라도 단정적인 표현을 잘 안 씁니다. 그런데 권 변호사님이 이렇게 변호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도덕놈들이 도덕질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학생운동도 인권침해에 대한 한거로 시작됐는데 이제는 북한과 중국을 추종하여 전체적인 사상을 따라가는 전직 학생운동권 정치시력은 참 의아합니다. 권 변호사님은 의아하다 생각했는데 하나도 의아한 게 아닙니다. 원래 여러분들 미워하면서 닮게 되거든요. 미워하면서. 홍콩 이렇게 다 가버린 겁니다. 친중정치 정당 친중정당 친중엘리트는 결국 중국몽에 부역하는 겁니다. 어제 보셨지만 중국몽이 아니고 시진핑몽에 부역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친중인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조선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에 줄을 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동포를 팔아먹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냥 저는 소위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소위 일당 지배체제가 여러분들 거의 완성이 되게 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중국의 이런 발바닥으로 밀어넣기 위해 가지고 돈과 향응을 받고 그런 짓을 하는 인간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겁니다. 자기 동족을 노비로 삼는 데 이런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던 이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중국 땅 이런 팔아먹는 것 자체를 천에 몹니까 끓이기 몹는 인간들이 제 눈에는 그냥 우구르구르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 부정 문제가 그냥 몇 사람이 좀 해먹었다 이런 수준은 안 끝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외세와 결탁해 가지고 국가를 철저하게 뭡니까 중국에 거의 식민지화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문제를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막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아닐까 가짜 투표지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 가짜 투표지만 막을 수 있으면 전산 프로그램 조작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가짜 투표지가 왜 생겼냐 투표 관리관 도장을 인쇄 도장으로 쓰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생기는 겁니다. 인쇄 도장을 쓰기 때문에 인쇄 도장을 쓰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 관계자들이 원하는 것만큼 원하는 장소에서 위조 투표지를 제조 생산 투입할 수 있는 사회가 지금 대한민국인 겁니다. 거짓을 아홉 번 한 겁니다. 이제 열 번째 목전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 인간들은 이번에 한 번만처럼 성공하게 되면 그냥 대한민국을 다 가지는 겁니다. 이런 부정선거에 사용된 위조 투표지의 모든 것은 여러분들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3,508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도장집에 이야기해 가지고 다 만들어서 이미지 파일과 함께 전국에 다 여러분들 배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진짜 가짜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선관위가 만들어 집어넣으면 그게 진짜인 겁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일이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맨정신을 여러분들 이거를 알면서 어떻게 부러지지 않을 수가 있게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대전에 있는 조폐공사에서 여러분 나온 거지 이게 어떻게 뭐죠 투표자들이 던져 가지고 투표자들 투표함 속에 두세 번 접어가 여러분들 넣은 이게 투표지겠습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짓들을 어떻게 하느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조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국민의힘이 김용빈 신임 선관위원장을 불러가지고 EU 내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4월 10일 총선에 찍는 것을 제도화한 것을 가져오시어 절대 안 가져올 겁니다. 그 여러분 국회의원 앞에서는 김용빈이 똥밟은 표정으로 알겠습니다 했지만 알겠습니다라는 것이 할 건지 안 할 건지 절대 안 합니다. 돌아가 가지고 선관위의 핵심 관계자들이 아니 되옵니다 각하 아니 되옵니다 각하 우리가 이릅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인쇄 도장을 쓰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생명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목숨줄입니다. 절대 아니 되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럼 김용빈에 가서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하겠죠.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으로나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참말을 한 것은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년 9개월 동안 거짓말 윗선 조작 사기 그것밖에 안 한 겁니다. 그 인간들이. 연금 다 박탈하고 치위 고화를 막노라 여러분들 관련된 자 다 찾아가지고 뭡니까 골로 보내야 됩니다. 일단 연금을 다 박탈해야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인간들인 겁니다. 이런 위조투표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역선관위에서 만들었습니까 중앙선거관리를 만들었습니까 인쇄업자를 누굴 썼습니까 누가 여러분이 이런 짓을 한 겁니까 어느 놈이 이런 짓을 한 겁니까 김용빈이가 신임 여러분들 윤 대통령의 인사권에 의해서 여러분들 임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잘못하면 본인이 골로 갑니다. 제가 김용빈 씨가 선관위 사무총장이 될 때 당신 칼날 위에 서 있는 거다. 당신 잘못하게 되면 그냥 그동안 판사 경력이고 나발이고 다 날라가니까 진짜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러나 제대로 할 의향이 없는 겁니다. 이미 보쌈이 쌓여가지고 부정선거 세력들하고 같이 짝짝꿍해서 그래서 김용빈 체제하에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강서구 사전투표자수의 35% 역대 사상 최고의 부정선거를 저지른 겁니다. 누구 밑에서 김용빈과 노태학 선관위원장 체제하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부정선거를 저지른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뭐죠 완전히 신권 다발이 또 이런 다발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선거지를 이런 투표지를 다 선관위가 만든 겁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 좀 크게 뜨시고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투표함 속에 있던 투표지입니까 이게 2년 동안 인천광역시 연수월의 투표함 속에 들어있던 투표지입니까 이건 무슨 투표지입니까 투표함 속에 들어있던 진짜 투표지를 다 소각 파쇄하고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중심이 돼 가지고 선관위가 이미 발표한 후보별 득표소에 맞춰서 다 뭡니까 인쇄소에 만들어서 집어넣은 겁니다. 사전투표지를 프린트로 하지 않고 인쇄소에서 다 만들어서 집어넣은 겁니다. 투표관리관 인쇄도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는 거의 구명주라고 같은 겁니다. 생명주라고 같기 때문에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행을 해 가지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이런 관철시키는 데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끝나면 방송을 잘라서 내보낸 그 방송을 자른 것을 단톡방에도 올리고 여러분들 별수를 좀 다 하고 국민의 힘도 요청을 하고 뭐 예 모모한 국회의원들 함께 다 여러분들은 뭡니까 페이스북에 또 올리고 전화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유 공박사님 못하겠습니다. 그럼 노예로 사는 겁니다. 새끼들하고 자식들하고 국민의힘이 12월 27일 날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내놓은 보도자료 4월 10일 총선을 위한 투표관리제도 개선안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선관위가 발표하고 언론 풀어야 하고 그냥 기정사실화라고 한 겁니다. 김용빈을 국민의힘이 압박하기 시작했는데 국민이 압박을 해야 됩니다. 오늘 윤용진 변호사 페이스북을 보니까 민경욱 국토본 상임 대표이자 전 의원이 오늘 방송을 했습니다. 22분짜리 방송의 핵심은 국민의힘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김용빈 사무처장에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김용빈 사무총장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안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사안입니다. 여러분 지식인이란 것은 수많은 복잡한 사건들 가운데서 그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개뚫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제 판단에 볼 때는 이것이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르는 사건일 겁니다. 이것은 좌익들이 대한민국을 선거 사물를 장악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장악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런 판결하면 가장 중요한 사원이 국민의힘의 특위위원들에게 요구가 관철되느냐 아니면 선관위의 고집이 관철됐냐에서 결판이 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선관위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투표관리관 인쇄 도장은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놓는 순간 그들은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지난 9분의 부정선거가 많은 부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공병호 tv가 과거처럼 수십만 명이 볼 수가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의 이 사실을 알리겠지만 현재 그와 같은 것이 불가능하게 지금 돼버렸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저의 이 참 통절한 그런 호소를 보시고 국민특위위원님은 김용빈 사무총장에게 사무총장입니다. 사무차장에게 처장이 아니고 사무차장에게 사무총장입니다. 장관급이니까 떨떠름한 표정으로 똥밟은 표정이겠죠. 완전히 뭐죠 한 패거리가 되어 있으니까 김용빈이하고 선관위 이름들 순회부하고 한 패거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패거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김용빈이 그냥 패거리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맡았을 때 그냥 김용빈이 그냥 뭐죠 선관이 범죄집단의 수계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수계 괴수다 이 내용을 민경욱 의원이 보도를 했네요. 민경욱 의원이 아이디어를 많이 줬을 겁니다. 아마 대신소관계가 있을 테니까 민경욱 의원이 물었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사적으로 민 의원 뭘 버튼을 눌러면 되노 선관위 함께 뭘 요구를 해야 되노 이렇게 물었겠죠. 10월 27일 날 선관위가 투계표 관리안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그거면 전부 되는 거가 저거가 전변 수계표도 한다고 하니까 그럼 뭐 qr코드도 양보했으니까 됐나 민경욱 의원이 이야기를 해 줬겠죠. 웃기는 소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인간들이 갖고 있는 비장의 무기가 투표관리관 인쇄 도장 쓰는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쿡 찍어서 닥선시킬 수 있고 쿡 찍어서 낙선시킬 수 있고 그냥 이번에 200석 통과하는데 그냥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겠죠. 그래서 국민의힘의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관철시킨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놔가지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관철시키지 못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범죄자 입장에 생각해 보게 되면 답이 나오는 거죠. 생명줄인 겁니다. 김상훈 국민의힘의 특위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에 필요한 일정 문적 지원을 다 할 테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사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2주 뒤에 개인 도장 사용 방안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 관철 될 경우 효과 없는 수검표가 아닌 실질적 부정대책으로 한영받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 마치시고 제가 여러분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구 광역시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삼선의원 김상훈 특위위원장 폐이숙을 방문하셔가지고 한 번 업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업소를 해 주시고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김상훈 국민의힘의 특위위원장한테 전화를 해서라도 제발 좀 이걸 통과시켜 주려고 당신은 우리가 영웅을 만들어줄 테니 이거 하나만 좀 간절히 시켜주려고 죽은 사람도 살리자고 하는데 산 사람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러면 업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김상훈 지금 이 문제를 이끌고 가고 있는 대구광역시의 김상훈 국민의힘의 특위위원장 1963년생이고 삼선의원입니다. 삼선의원이고 이분이 지금 삼선의원이신데 페이스북 여러분 보시게 되면 페이스북 닷컴의 kshdg11입니다. 이분이 지금 나라의 명운을 지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승리하게 되면 나라가 사는 것이고 이분이 패배하고 양보하게 되면 나라가 죽는 겁니다. 이만큼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방송 제가 웬만하면 호소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데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천 분 정도가 되시니까 여러분들이 나라를 살리신다는 생각을 하시고 김상훈 여러분들 특위위원장 페이스북에도 방문하시고 김상훈 여러분 특위위원장 여러분들 국회의원 사무실도 전화를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걸 국민의힘에도 호소를 하고 우리가 지금 와가지고 뭘 못하겠습니까 폭력 빼고는 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분이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김상훈 특위위원장에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빠져나갈 겁니다. 저는 인생도 낭만적으로 보지 않고 인간도 낭만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 생각해 보게 되면 선관위 입장에 생각해 보게 되면 이 하나로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권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국민들은 모든 권력을 다 되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이 방송에서 여러분께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한 이야기는 아주 드물 겁니다. 여러분 함께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제 기억 속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특위위원장이 김상훈 특위위원장이 나라를 살리는 일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이분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국민의힘의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소위 3년 9개월의 부정선거를 규모하기 위한 대장정에서 이번처럼 좀 중요한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여러분들 한 문제를 오랫동안 파고들다 보면 그 문제에 대한 촉이 극도로 발전돼 가지고 이것이 타이밍이다라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진짜 타이밍인 겁니다. 이거를 놓치게 되면 이게 그냥 그걸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상훈 특위위원장 이분이 이제 보니까 2023년 또 11월에 취임을 했네요. 국민의힘의 공정선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김상훈 위원. 특위위원이 6명이니까 명단을 혹시 확보할 수 있으면 특위위원 명단까지 확보가 됐으면 굉장히 좋겠네요. 특위위원장은 삼선 김상훈의 그런데 위원장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특위위원장이 이 특위위원장이 움직이실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의힘의 그 특위위원 명단을 아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그 명단도 여러분들 좀 정리해가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한 번도 이 방송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바닥부터 여러분들 쭉 올라오면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부분에 몸이 베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감각이 있습니다. 그 감각이 뭔가 하니까 밀어붙여야 될 때 하고 그리고 성붓을 던져야 될 때를 그거를 잘 계산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난 3년 9개월의 여러분들 긴 도정 선거부정을 규명하기 위한 긴 도정에서 제가 감으로 어떻게 느끼는 거 하니까 이것이 마지막 결정적인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 기회를 잡고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김상훈 국민의힘의 공정선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힘을 실어주시고 동시에 국민의힘이 이 마지막 기회에 범죄집단 함께 밀리지 않도록 범죄집단에 속지 않도록 범죄집단의 위선에 여러분들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힘을 더해 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페북을 검토하니까 없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기만 주소로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이 지명도나 이런 것을 많이 활동을 안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 적어놓으시면 kshdg11 여러분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분과 함께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힘이 목숨을 끌어야 되고 애국시민들이 목숨을 끌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안 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을 관철시킬 수 있으면 전산조작을 통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마음껏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겁나는 일입니다. 들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소위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이라는 것이 부정선거 세력들이나 부정선거로부터 국가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거의 뭡니까 거의 그냥 목숨 줄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계속 이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국민의 힘 만들어내려 목숨 걸 라고 하지 마시고 국민이 나서야 되는데 국민이. 국민이 나서 가지고 이 문제를 국민의 힘의 특위위원들이 밀리지 않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민경욱 의원은 2주 뒤에 개인도장 사용 방안을 가져올 것을 기대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범죄자들의 입장에 생각해보게 되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민 의원하고 제가 지금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틀리는 것 같습니다. 민 의원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 사악한 집단들은 이번에도 국힘당 특위위원을 압박하거나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 의원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호소합니다. 여기에 페이스북 닷컴의 kshdg11 그리고 국민의 힘에도 여러분들 글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위원들이 반드시 관철시 좀 지켜달라고. 곽수연 씨. 국민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은 관심이 없는 대로 두고 곽수연 씨가 관심을 가지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국민이 여러분들 관심이 없는 걸 우리가 그걸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호소를 하는데 아니 공박사는 알아서 하고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떡대면 떡 먹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노예로 사는 겁니다. 뭐 관계없을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선거를 여러분들 이 정도로 끌어오고 그리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이 얼마만큼 중요한 걸 이렇게 이론을 한 게 아는데 공병호 tv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호소를 하는데 이 호소를 듣고 아니 공박사는 알아서 하시오. 국민들은 뭐 투표관리관 도장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맥빠질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노예가 되는 것이 딴 게 아니고 그냥 다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관심한 사람들은 그냥 제쳐두고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한 분이 국민의힘도 방문하시고 김상훈 의인도 방문하시고 해가지고 이거를 관철시키는 안 되겠습니까 이거를 참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서울대의 한규섭 교수가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가장 상단의 2020년 총선에 전국 평균이 사전특보자 수의 25%의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84대 163으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정치 성향은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가장 조작이 덜했던 정상투표에 가까웠던 선거가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한 달이 최대지 않아 실시했던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입니다.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전국에서 낮은 조작값 5%, 10%가 수두룩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낮게 이름 조작했을 때 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총선 결과가 181대 72가 나오는 겁니다. 그보다 조금 더 높았던 여러분들 선거가 대선입니다. 대통령 선거처럼 조작했을 때가 138대 114가 나오는 겁니다. 조작 앞에 대책이 없습니다. 지방선거 2022년도 2월 1일 지방선거처럼 조작이 낮았을 때는 국민의힘이 181석까지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이 얼마나 심하게 조작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보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2020년도 4.15 총선에 선거관리비원회가 득표수 조작을 통해 가지고 조작한 성적표입니다. 서울에서 국민의힘은 12석을 차지했지만 선관위가 사전투표 조작으로 8석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에서 4석을 여러분들 먼저 훔쳤습니다. 누가 선거관리비원회가. 경기도에서 4.15 총선 때 조작을 안 했으면 국민의힘이 22석을 차지했습니다. 그것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통해 가지고 8석을 줄였습니다. 선거관리비원회가 14석을 훔쳐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을 넘겨준 겁니다. 인천에서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없었으면 국민의힘이 4석을 4석을 차지한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한석으로 만든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원회가 인천광역시 선거구에서 3석을 도독질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 넘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원회는 범죄집단이고 사기꾼 집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숫자로 보시지만 이 표를 도출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의 모든 선거구에 대한 선관위가 발표한 조작된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득표수 이동에 사용한 규칙인 조작값을 다 찾아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도출되는 최종자로입니다. 부산에서는 국민의힘이 18석을 차지했는데 전부 다 이겼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 조작을 가지고 15석을 줄였습니다. 3석을 도독질해 가지고 더불당한 게 넘겨줬습니다. 그렇게 도독질한 국회의원들이 다 지금 모여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고 폼을 잡고 있는 겁니다. 김남국이 황운하 정청래 우상호 송영길 다 조작한 겁니다. 고민정이 이수진이 여러분 충북에서 국민의힘이 7석을 차지했는데 선거관리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 조작으로 3석으로 내리고 4석을 도독질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게 넘겨준 겁니다. 이런 짓을 지금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밥 먹듯이 물마듯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큰 힘이 투표관리관 인쇄도장을 사용해 가지고 위조투표지를 마음껏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뒷병으로 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 수를 마음껏 조작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여름 충남에는 국민의힘이 8석을 차지했는데 선거관리비원회가 사전투표 조작해 가지고 5석으로 낮추고 3자리를 도독질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게 넘겨준 겁니다. 경상남도는 16석을 여러분 국민의힘이 차지했는데 13석으로 낮추고 3석을 여러분 도독질한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게 넘겨준 겁니다. 제주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 세종시는 원래 국민의힘이 한 석도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2020년 4.15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127석을 지역구에서 얻었습니다. 그것을 87석으로 낮추고 40석을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도독질해 가지고 전부를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집단이고 사기꾼 집단인 겁니다. 그 사기꾼 집단과 범죄집단에 범죄에 연루된 모든 자들을 색출해 가지고 뭡니까 지위고안을 막론하고 엄전처벌해야 되고 4.15 총선의 정상화를 위해서 위조투표지에 사용되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인쇄 도장이 아니고 개인 도장을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이 직접 찍는 그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그냥 가는 겁니다. 선거부정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납치가 돼 가지고 그냥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짓글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127석을 차지하는 국민의 힘을 87석으로 줄이고 40석을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혜주하고 50클립에 관련된 권순일이 진두지휘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40석을 도독질해 가지고 더불당에게 넘겨준 겁니다. 반역죄입니다. 내란죄고 국사범인 겁니다. 어떻게 했냐 사전투표를 다 조작을 한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당일투표에서는 통합당이 17석을 이겼는데 뭐라고 이러면 사전투표에서는 8석을 이긴 걸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 이러면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경기도에서는 통합당이 당일투표에 20석을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서 7석을 이긴 걸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인천에서는 여러분들 3개 선거구에서 당일투표를 승리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여러분들 한 선거구만 만든 걸로 해 가지고 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 가지고 그렇게 이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으면 무조건 국민의힘이 대성입니다. 사람의 정치 성향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한동훈이 왔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원래 뭡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점점 나이를 먹어가기 때문에 점점 보수적인 색조로 바뀌는 겁니다.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블당과 선관위가 야합해서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 양보 안 할 겁니다. 이거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선관위가 양보하는 것은 그것은 본인들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경욱 전 의원이 낙관적으로 보지만 저는 대단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끝까지 투정하지 않으면 이걸 얻어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국민의힘의 김상훈 특위위원장이 받아들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덜커덕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투표관리관 인쇄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권리는 힘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전부입니다. 알파이자 오메가구 시작이자 끝인 겁니다. 그거를 갖고 있어야 부정승을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용빈이 받아들이기가 힘들 겁니다. 투쟁은 지금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을 더 하셔가지고 김상훈 국민의힘의 특위위원장에게도 힘을 실어주시고 미우나 고우나 국민의힘이 정신을 좀 더 차릴 수 있도록 댓글도 남겨주시고 단톡방에 여러분들 영상도 공유해 주시고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영상이 나가고 난 다음에 몇 분이 글을 남겼는데 한번 여러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초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루하루 시간은 가는데 국민의힘은 모르는 제하며 누구 한 사람도 말하는 국회의원이 없음에 속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러분들 이분은 김상훈 국민의힘의 공정선거특위위원장께서 김용빈을 불러다가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 방법을 2주안에 작성해서 가져오라 이렇게 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60년 전에는 개인인감도장을 지참해서 참관인으로 역할을 열심히 하신 부모님 생각이 납니다. 부정조작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을 날인을 해서 그리고 수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조작 선거를 알면서 막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전투표 폐지하고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을 날인해서 수개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서커스장의 대원들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선에서 패배하면 정말 우습게 되고 나라는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을 4월 10일 총선에 반드시 날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선거부정은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일입니다. 선거를 부정하는 체력과 자들은 무조건 행볼에 처하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 윤 대통령은 꿈쩍도 안 할까요? 많은 국민이 부정성을 믿으며 그것은 상식입니다.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또 부정성으로 국민의 힘이 찌게 되면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인으로 선거관리원의 일당의 부끄러운 이름과 함께 문행했던 윤 대통령의 이름 세자도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영웅으로 역사에 기획될 기회는 이번 한 번뿐입니다. 미추홀구의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남영희가 출마해서 윤상현 의원에게 건수한 차로 낙선했는데 선거 다음 날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고는 이틀 후에 소송을 포기했습니다. 발각되면 안 되니까. 우리 한국을 꼭 지켜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도 함께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김용빈 사무총장에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을 수 있게 2주일 내에 방책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기다려보죠. 민경욱 방송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낙관하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기보다도 훨씬 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공세적으로 이것이 관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세상 인심이란 것이 조석으로 변합니다. 4월 10일 날 저녁 선거에 진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면 한동훈 씨는 그냥 끝입니다. 여러분 선거지면 비대위원장하고 공천관리위원장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당대표는 사퇴하고 4월 10일 날 황주한 씨 그냥 그대로 물러나지 않습니까 선거에 책임지는 겁니다. 지금 다닐에서 보면 국민들이 박수 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거에 이길 수 없으면 그냥 끝입니다. 그동안 아무리 우파를 찍어도 결과는 달랐습니다. 한동훈 씨는 인기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상대방들은 부정선거의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연대통령 뚝배기 제대로 깨겠네요. 제가 볼 때 한동훈 씨는 황교안 시즌2입니다. 신선한 바람만 일으키면 선거 승리할 걸로 착각하는 정치 아마추어입니다. 숫자를 조작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현실을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숫자 조작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보이는 민중들이 아무리 한호선을 치더라도 관계없는 겁니다. 한동훈 씨는 뭐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는지 핵심은 그냥 두고 엉뚱한 일만 하고 있습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직접 찍는 것만 처리하면 되는데 헛수고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고 그다음에 열심히 돌아다니면 되는 거죠. 그거를 관찰하지 못하면 한동훈 씨는 99.99% 패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99.99% 욕을 먹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두 분을 폄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두 분을 진짜 우리가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거를 이겨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은 국힘당에 표를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만 날인해가지고 민의가 투표를 통해서 반영되는 여러분들 제도만 장착이 되면 무조건 국힘당이 이깁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계산해보면 국힘당이 압승합니다. 부정선거를 눈감아주는 이유가 뭡니까 공범입니까 부정선거를 공범끼리 끼리끼리 먹고 사는 나랍니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날고 뛰어도 부정선거 막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이 부산 방문한 날 민주 부산 10석 보도 못 봤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기관 손본다는 보도해석이 안 됩니까 다 소용없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상황을 공부 잘하는 머리하고 말 잘하는 제조하고 다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현상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볼 수 없으면 어마어마하게 이런 대표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박사님 덕분에 국민의힘과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위회의에서 2주 이후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위한 대책수리반을 제출하기로 해배했답니다. 민경욱 tv에서 방송합니다. 믿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젊은 날 작가로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몸에 배어있는 거 아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항상 생각해보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본인의 생명을 내놓는 것과 거의 같은 일입니다. 부정선거와 관련된 모든 파워를 다 상실한 것을 뜻합니다. 동시에 지난 9분의 부정선거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다 발각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용빈과 선관위의 수뇌부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악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악은 잔인하고 질긴 겁니다. 그들은 피일차일 미룰 것이고 다음 또 2주에 만나고 다음 주 2주에 만남에서 결국은 총선 날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로 가름하게 될 겁니다. 그 인간들은 좌익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인간을 절대 낭만적으로 안 보는 겁니다. 특히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4월 10일 이후부터 지난 3년 9개월간 내로 선거 부정을 규명하기 위해서 매진해 오는 과정에서 한 번도 천말한 적이 보는 것 없습니다. 모두가 거짓말이었고 모두가 윗선이었고 모두가 조작이었고 모두가 사기이었습니다. 누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위의 놈이나 아래 놈이나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고 그냥 윗선 조작 그냥 행상복원투표지 행상이 복원되는 투표지가 어디 있습니까 도둑놈들이죠. 김용민이가 그냥 네 투표관리관 계의 동장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들면 인생 한참 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봉규 tv에 나와서 무슨 소통을 해 주십시오. 마야님 선거가 있을 때 대통령께서 공정선거를 위해서 선관위가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런 메시지 하나 정도 대통령이 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됩니까 수사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말을 가지고 당부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대통령께서 인수위 시절 선거마다 10번 정도 이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했습니까 윤 대통령이 말 한마디 했냐 말이에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어마어마한 이런 부정성화 발생했는데 대통령실이나 국민들 제법 한 2박 3일 정도 입 딱 다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엉터리 인간들 불러 가지고 인터뷰를 왜 하냐 이야기에요 대통령이 얼마나 진무유기를 해온 겁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전에 한 4, 5일 전에 공정선거에 대한 우려가 많으니까 선관위 여러분께서는 고생하시는 김에 좀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국민들이 일체 그런 데 대한 우려가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 하나 못하냐 이야기죠. 그거를 뭐 무슨 방송에 나와 가지고 대통령이 수사 내가 대통령이 수사라고 했습니까 교육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등장하고 6월 1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부정선거 세력들이 얼마나 쫄았습니까 조작값이 얼마나 낮았습니까 그만큼 대통령 중심이 된 대통령이 겁나다는 이야기에요 대통령이 당부 하나 못합니까 입은 왜 달고 다니는 거예요 방송을 보면 그 방송을 보면 전문가란 인간들이 나와서 떠들고 나면 그게 그게 제대로 이야기하는지 좀 봐야지 전문가니까 뭐 다 맞는 모양이다 어리석으면 고생을 하는 거죠 내가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렇게 목소리가 목이 실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러분이 불쌍하고 내도 불쌍하고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라가 이게 나라입니까 아홉 번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 그거를 지금도 먼저 해결을 못해 또 열 번째 부정선거를 당하니까 병신들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당할 수 있느냐 이야기에요 인쇄기로 찍는 투표관리관 도장이라고요 기가 찹니다 도장은 찍으라고 있는 것이 인쇄하라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장은 직접 찍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인쇄라니 말도 안 됩니다 윤 대통령 지금 용산에서 하는 일이 대체 뭡니까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기로 돌리는 이런 후진국형 선거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인쇄기로 그냥 돌릴 거면 선거관리관 도장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선거관리관도 필요 없죠 투표제의는 뭡니까 인쇄에서 나오는데 투표관리관이 그날 투표소에 있는데 도장 뛴 데 시간이 걸립니까 뭐합니까 인간들 참 대단한 거죠 정말 악한 겁니다 북조선도 악하지만 남조선의 선관위 사람들은 진짜 악한 거예요 악한 거에 맞서가 못 싸우면 그냥 노예로 사는 거지 않습니까 불의의 한 가지를 모르는 국민이면 누가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줄 겁니까 자기 참정권이 박탈되고 자식들하고 여러분들 뭐죠 남이 정해준 지도자를 모시고 살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그걸 그냥 덮는 인간들이 수두룩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지도청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문제를 2주 내에 김용빈 사무총장이 대안을 가져오라 이렇게 김상훈 국민의힘 특위 위원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관철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마지막에 좀 힘을 이렇게 더해 주십사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딱 그냥 제목을 이렇게 정했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받아들이면 죽는데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죽는데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절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국시민들이 사활을 걸고 여러분들 이 문제를 위해서 힘을 더해 줘야 되는 거죠 이런 기회가 또 오겠습니까 선관위가 국힘 요구를 거부할 거다 제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거부했다가 아니고 거부할 거다 그래서 거부 뒤에는 문장을 안 붙였습니다 거부할 거다 왜 받아들이면 죽는데 민경욱 tbs는 2주 뒤에 개인 도장 사용 방안을 가져올 것을 기대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 인간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왜 받아들이면 죽는데 이렇게 조작을 못하면 본인들이 죽잖아요 이번에 개인 도장을 받아들여 가지고 4월 10일 총선이 정상적인 투표가 되면 그동안 부정선거했다는 게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이번에 4월 10일 총선의 부정선을 못하면 선거 데이터가 2016년 총선하고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그럼 2017년부터 2023년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까지 득표소 조작한 게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짓을 하겠습니까 순진하기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사람들 정말 신기하다 신기해 선거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을 기계로 인쇄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선거제도입니까 이게 선거입니까 선거관리관 도장을 직접 찍어야 되죠 누구 마음대로 도장인쇄 이미지를 대체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일이 직접 도장 찍기 힘들면 선관위 공무원은 그만둬야죠 직접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을 사람은 줄을 썼습니다 나쁜 인간들 같은 자고 위조투표제를 만들어야 되니까 도장인쇄를 쓰는 겁니다 인쇄 도장을 왜 씁니까 위조투표제를 만들어야 되니까 위조투표제를 만들 수 있어야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득표수도 마음대로 만들어서 발표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으로 이해한다면 그냥 프린트해서 넣어버리면 되죠 유치원 아이들도 아니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코미디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우리 선거관리비원회가 알아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할 테니까 그냥 와서 투표하고 그냥 쉬라고 이건가 북조선은 여러분들 그냥 발표하지 않습니까 남조선도 그냥 선관위가 발표하면 되잖아요 당선자 낙선자를 그렇게 골치가 아프면 투표관리관이 투표소에서 도장증대 시간이 걸리면 시간 걸리는 선거를 왜 하냐 이야기입니다 그냥 대한민국 남조선선거관리비원회가 선거구보다 뭡니까 당선자 여러분들 만들어가지고 그냥 발표하고 끝내면 되잖아요 남조선선거하고 북조선선거가 뭐가 다릅니까 이러면 북조선선거는 그냥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나도 참 뭐 하죠 선거처럼 간단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정말 징글징글한 인간들인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왜 못 찍습니까 위조 투표지를 마음대로 만들기 위해서 못 찍잖아요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야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당선을 위해서 후보가 받은 득표소를 다 조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싸리 이야기해야 이야기죠 그냥 그리고 그게 싫으면은 그냥 국민들은 그냥 공유래가 그냥 쉬고 선거관리비원회가 뭡니까 관악구청에 다 모여가지고 관악 무슨 청에 모여가지고 그냥 정해가지고 홍길동에는 100표 인격증에는 150표 인격증 당선 그렇게 발표하면 되잖아요 당일 선거는 개인 도장을 찍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찍죠 그리고 실물로 된 선거인 명부도 있고 사전 투표만 도장 인쇄를 해서 부정선거를 마음대로 하면 그것은 범죄입니다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인쇄 도장을 고집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도 부정선거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도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부정을 저지르는 것은 윤 대통령을 등신합바지로 보는 것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윤 대통령이 결단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고 국민들이 제안권을 발동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국회의원도 다 할 거고 대통령께서 다 할 거고 도장 직접 날인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조작을 못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연히 도장을 직접 날인하지 못하도록 발악을 하는 것이죠 불법 조작 선거를 하겠다고 끝까지 인쇄 도장을 고집할 겁니다 정확하게 보시네요 요즘에 매일 윤 대통령 유튜브에 개인 도장 찍게 하라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보는지 안 보는지 알 수 없지만 몇 명이라도 보겠죠 도장을 인쇄할 바에야 도장을 찍지 말라 도장 인쇄하면 도장 찍는 의미가 없잖아 도대체 뭐가 그렇게 어렵냐 선거자 개인 도장을 직접 날인하자 그럼 끝난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국고를 수백억 아끼는 일이다 선거하는 선거자 개인 도장 직접 날인 이거 허락하는 게 뭐가 어렵냐 돈이 나가냐 시간이 너더지냐 나라가 망하냐 부정이 일어나냐 선거인 명부 반드시 기록 보관하고 명부에도 개인 도장 날인을 남겨서 부정선거를 막아라 개인 도장 당연히 찍어야 됩니다 도장을 인쇄한다면 그게 도장입니까 이런 너무나 당연한 일을 이걸 이렇게 버티고 이걸 국민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생산적인 시간을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을 메고 참 9천억 개이나 들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정말 싸가지가 없는 일들이죠 그래도 뭐 그 일을 해결해야 되니까 개인 도장을 당연히 찍어야 됩니다 도장을 인쇄한다면 그게 도장입니까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도장만 직접 날인해도 상당 부분 부정선거가 차단이 가능할 겁니다 도대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왜 부정선거에다 말 한마디 못합니까 개인 도장을 당연히 찍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민심은 언제나 보수에게 60%의 지지를 보냅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그걸 제대로 지키고 찾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회가 늙어가니까 나이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다 보수화 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좌파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허황된 이야기를 다 거짓말로 괴뚫어 있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보수화 추세를 읽어야 뒤집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아홉 번 부정선거를 해온 겁니다 공 박사님 말씀을 무시하면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계획이 됩니다 부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외면하지 마시고 철두철미게 조사하고 선거 조작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 157조 2항 투표관리관은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개인도장 날인 날에 개인은 도장을 날인한 이후에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렬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100매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개인도장을 미리 날인해 놓은 이후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 157조입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방송 마지막 방송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이렇게 요약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핵심 내용은 국민의힘의 공정선거특별위원회 김상훈 대구광역시의 3선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데 그 특위위원장께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신임 사무총장이 김용빈 씨를 불러가지고 특위위원들과 함께 12월 27일 날 임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언론에 배포한 투개표 제도개선안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용지에 찍도록 제도개선안을 만들어서 2주 안에 그 안을 가져오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김용빈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은 알겠다고 이야기했지만 표정은 그렇게 떨떨한 표정이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 내용은 어느 곳에서도 보도된 바가 없고 민경욱 tv에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김상훈 삼선 국민의힘 특위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에 필요한 일정물적을 지원을 다 할 테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사용방안을 마련하라 지시 2주 뒤에 개인 도장 사용방안 가져올 것으로 기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27일 날 투개표 제도개선안이라는 자체 안을 언론에 보도하고 개함 이후에 투표지 분류기 그 다음에 뒤를 따르는 수견표 3, 4번을 바꿔 가지고 전면 수계표를 한다고 대대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도하고 그동안 선거 공정성을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들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qr코드를 여러분들 포기하고 바코드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위조투표지를 제조생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에 직접 날인을 거부한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까지 9분 해왔던 것처럼 위조투표지를 개척에서 제조생산 투입하겠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그렇게 저는 분명히 정의를 한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전산 조작을 통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4.15 총선에서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국민의힘이 지역구에서 127석을 얻었는데 87석을 얻은 것으로 조작을 했습니다 마흔석을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조작을 해서 더불당에게 넘긴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한마디로 선거범죄집단이고 선거사기집단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4.15 총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렇게 2021년도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처럼 민주당 후보의 성추행사건으로 이르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선거에도 무지막지하게 조작을 해 가지고 왼쪽이 조작된 상태입니다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위조 투표지를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선거안위원회는 어마어마한 조작지를 해온 겁니다 그리고 그 조작지의 중심에는 바로 전산조작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현장에서 개표 상황표 집계가 끝난 다음에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가 전송이 되면 보조 db의 여러분들 다 집계가 됩니다 이것이 방송 송출이 되기 전에 메인 db로 넘겨가는 과정에서 바로 전산조작범들이 조작용 pc를 사용해 가지고 그 안에 이미 세팅되어 있는 조작 프로그램에 조작값을 입력해 가지고 모든 그런 후보의 득표수를 변조해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런 변조작업이 가능한 가장 근원적인 그 힘이란 것은 바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대신에 인쇄도장을 사용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건 그럼 무한정 뭡니까 사전투표 위조투표제를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주라는 시간이 있지만 저는 결코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 보게 되면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도장으로 사용한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조작의 힘이자 원천이자 조작의 여러분들 뭐죠 뒷백이인 겁니다 그들에게 생명줄이고 그들에게 목숨 줄과 같은 겁니다 국민의힘의 김상훈 특위위원장이 외부인사인 선관위 사무총장인 김용빈으로 하여금 2주 안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직접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것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했지만 김용빈은 돌아가 가지고 온갖 종류의 꼼수를 다 동원하고 그다음에 선관위 내에 부정선거에 깊이 오랫동안 연루되었던 핵심인 멤버들은 김용빈을 설득해 가지고 결국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저마다의 입장에서 김상훈 특위위원장에 힘을 심어주고 국민의힘이 좀 더 분발할 수 있게 힘을 심어주고 선관위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고 속일 수 없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댓글 그다음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 9개월 동안 선거 공정성을 위해서 헌신해온 저의 입장에서는 이번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를 자유애국 시민들이 그냥 흘려보내게 되면 더 이상 그런 기회가 오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이 간단한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고 그 복잡하게 만든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도덕질하는 그런 행위가 2024년 4월 10일 총선을 기점을 해서 중단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복원돼서 더 이상 기성세대와 후손들이 부정선거 아래에서 신음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내일은 토요일인데 토요일은 제야 h님이 여러분들 제공하신 자료를 가지고 선거 부정에 완전히 바닥까지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내일 방송에서 늦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내일도 변함없이 방송에 참여해 주시고 대개 5시부터 6시 사이에는 시사 문제를 주로 다루고 6시부터 본격적으로 선거 방송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5시에 어김없이 토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찬란한 노을님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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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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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